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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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블레스TV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모트다 모트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깊은 새벽에 눈을 떠보면 너의 그 숨이 저는 작년 에이친이라는 웹드라마 OST인 도망가지마라는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. 알고 지금은 아무런 생각은 없고 그냥 이대로 너랑 떠나고 싶어 너와 내 사이를 좁히고 조금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새로운 싱글을 들고 왔잖아요. 바로 이 밤을 너하라는 곡인데요. 이 밤을 너하라는 곡은 첫사랑에 대한 그런 아련함을 써내려간 곡이에요. 사랑에 빠지면 밤에도 나진 것처럼 다 둘이서 추억을 쌓으러 나가고 싶고 또 오래 눈을 마주하고 있어도 매일매일 마주하고 싶고 아무리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밤을 너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밤을 깊은 새벽에 눈을 떠보면 너의 가슴이 걱정되는 것도 없어 올해 2019년에도 작년만큼 많은 곡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이고요. 그리고 더 많은 공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페스티벌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도 되겠죠? 이 밤을 너와 저 보트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여러분은 넘버원 옴니채널 글랜스티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